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부조밥이랑 어묵이랑 김치, 오징어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어머니카 어머님이 만들었어요. 예쁘게 음, 맛있어요. 얘는 남자같은데, 눈썹이 없는데,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 여자네? 응. 얘는 여자네. 어묵.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유리 화나고 있어. 여자네, 화나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유부초밥 처음 먹어보죠? 응. 이건 처음 먹은 거에요. 맛이 어때요? 맛은 괜찮아요. 좋아요. 그냥 달아요. 좀 달아. 어묵은 진짜 맛있어. 유부초밥은 애기들이 도시락 많이 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한 번에 담. 내 입이 꺼서 한 번에 딱 들어와요. 여기 화난 남자 있어요. 응. 화난 거 있어요? 응? 얘는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어묵, 국물.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